이야기 귀신 옛날 한 부잣집에 이야기를 좋아하는 꼬마 도령이 살았습니다. 꼬마 도령은 밤이 되면 할머니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졸랐답니다. 할머니,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또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도령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있었어요. 이야기를 듣고 나면 허리에 차고 다니는 주머니에 중얼중얼 이야기를 담아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주머니를 꽁꽁 묶어 한 번 주머니 속에 들어간 이야기는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이야기 귀신이 되었답니다. 꼬마 도령은 무럭무럭 자라 어느새 장가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장가가기 전날 밤 도령과 함께 잠을 자던 마당쇠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답니다. 난 먹음직스러운 배가 되어 도령을 기다릴 거야. 난 시원한 옹달샘이 되어 도령을 기다릴 거야. 그럼 난 독침이 되어 초래청으로 가는 길에 숨어 있을 거야. 마당쇠가 들은 소리는 도령의 주머니 속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도령의 주머니 속에서 오랫동안 갇혀 있던 이야기 귀신들이 장가가는 도령을 죽이려고 작전을 짜는 소리였답니다. 이튿날 아침 아무것도 모르는 도령은 마당쇠와 함께 홀레를 치르기 위해 신부집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몹시 목이 마른 도령과 마당쇠는 시원한 물이 퐁퐁 샘솟는 옹달샘 옆을 지나가게 되었답니다. 옹달샘이잖아? 마당쇠야, 목이 마르니 물이나 한 모금 마시고 가자. 도령님, 이 옹달샘을 마시면 배탈이 날 수 있으니 신부집에 갈 때까지 참으세요. 도령은 옹달샘을 먹지 못하게 하는 마당쇠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먹음직스러운 배가 주렁주렁 달린 나무가 보였어요. 배가 먹음직스럽게 달렸구나. 마당쇠야, 시원하게 배나 따먹자. 도령님, 남의 배를 함부로 따먹으면 안 되지요. 마당쇠는 이번에도 적당한 핑계를 대 도령이 배를 못 따먹게 했습니다. 드디어 도령과 마당쇠는 신부집에 도착을 했답니다. 아, 초래청 앞에 독침이 있네. 어떻게 해야 도령님을 안전하게 초래청에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잠시 궁리를 하던 마당쇠가 말에서 내리는 도령을 번쩍 안고 독침을 피해서 초래청까지 들어갔습니다. 아니, 마당쇠야,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하다니 용서하지 않겠다. 도령은 화가 나서 마당쇠를 꾸짖었어요. 그러자 마당쇠는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도령에게 말했답니다. 마당쇠야, 네가 나를 살렸구나. 정말 고맙다. 도령님, 마땅히 제가 할 일인데요. 그보다 먼저 이야기 주머니 끈을 풀어 이야기들이 멀리 멀리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도령이 이야기 주머니를 풀자 이야기 귀신들은 앞다퉈 세상 밖으로 나갔답니다. 장기전 옛날 깊고 푸른 숲 속에 꿩 부부가 살았습니다. 사람을 멀리하는 꿩은 소나무를 정자 삼아서 밭과 들에 널려있는 곡식을 먹으며 살아갔습니다. 몸매가 날렵한 꿩은 알록달록 고운 깃털과 쭉 뻗은 꽁지깃이 아주 멋졌어요. 하지만 날짐승으로 태어나는 바람에 걸핏하면 포수와 사냥개에 잡혀감으로 평생을 숨어 지냈습니다. 어쩌다 좋은 경치를 보기 위해 구름 위로 우뚝 솟아오른 높은 봉우리에 허위허위 올라가면 기다렸다는 듯 보라매가 발톱을 세우고 이리로 휙 저리로 휙 꿩을 노렸습니다. 땅에서는 몰입구니 예서 우여 재서 우여하고 냄새 잘 맞는 사냥개는 이리컹컹 저리컹컹 떡갈리풀 뒤적뒤적 찾아들어 매일매일 불안하게 살아갔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배가 고픈 꽝 부부가 아기 꽝들을 이끌고 먹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청홍 비단 두루마귀에 초록깃을 달아 늠름한 대장부 모습의 아버지 장끼, 촘촘한 누비 치마 저고리를 잘 갖추어 입은 엄마 까투리는 아홉 아들 열두 딸과 앞서거니 뒷서거니 걸어갔습니다. 산 아래 너른들의 줄줄이 퍼져서 너희는 저 골짜기 우리는 이 골짜기 만난 콩을 줍자꾸나 알라리 콩 주우면 사람도 안 부럽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들판에 떨어져 있는 콩알을 주우러 갔습니다. 마침 저 앞에 통통한 콩알이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을 장끼가 발견했어요. 그 콩 먹음직스럽구나. 어디 맛있게 먹어보자. 이 모습을 지켜보던 까투리는 아무래도 불안했습니다. 잠깐만요. 그 콩을 먹지 마세요. 눈 위에 사람 흔적이 있어요. 누가 일부러 콩을 던져놓은 것 같아요. 당신 말은 미련하기 그지없네. 지금은 동지 섯달 눈 덮인 겨울인데다. 이곳은 첩첩 산중이라 사람의 발길이 끊긴 곳 아니요. 장끼가 까투리를 안심시켰지만 그래도 까투리는 강곡하게 말렸습니다. 그 말도 맞는 듯하지만 지난 밤 꿈이 하도 불길해서 그래요. 나도 지난 밤에 신기한 꿈을 꾸었소. 내가 황금색 학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옥황상제께 문안을 드렸더니 상제께서 나에게 벼슬을 주고 콩을 한 섬이나 주셨소. 오늘 이 콩이 바로 그 콩일 것이요. 이제 줄임배를 채워야지. 장끼의 꿈 이야기를 들은 까투리는 얼굴이 파래졌습니다. 그것은 분명 나쁜 꿈이에요. 내 꿈의 북망산 쌍무지개가 갑자기 칼로 변하여 당신의 머리를 댄 건 베었어요. 불길한 꿈이에요. 제발 그 콩을 먹지 마세요. 장끼 또한 그대로 있지 않고 고개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꿈 또한 걱정하지 말게. 내가 장원급제하여 어사화를 쓰고 장안을 뽐내고 다닐 꿈이 분명하오. 오늘부터 과거 공부에 힘 써보겠네. 제가 꿈을 하나 더 꾸었는데 당신이 무쇠가마를 머리에 쓰고 깊은 물에 풍덩 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 물가에 앉아 대성통곡하였으니 이거야말로 당신이 죽는 꿈 아니겠어요? 부디 그 콩일락 먹지 마세요. 까투리의 애원에 장끼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더욱 좋은 꿈이오. 내가 대장이 되어 머리에 투구를 쓰고 전쟁에서 이길 꿈이 분명하오. 장끼가 끝내 고집을 부리자 까투리는 어쩔 수 없이 물러났습니다. 장끼는 꾸벅꾸벅 고개짓을 하며 콩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러고는 반달같은 부리로 콩을 콕 쪄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벼락치는 소리가 쿵 하고 들렸습니다. 장끼는 그만 몰입꾼의 덫에 걸려 죽고 말았답니다. 까투리는 기가 막히고 앞이 아득해졌어요. 까투리의 애통한 울음소리가 오랫동안 숲속에 메아리 쳤답니다.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운명 옛날에 어비라는 아이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셋이서 살았습니다. 어비는 나이가 아홉 살이며 씩씩하고 건강했어요. 아침나절에는 글방에 가서 공부하고 저녁때는 산에 가서 나무도 했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스님 한 분이 어비네 집에 오셨어요. 스님은 목탁을 두드리면서 부처님께 시조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어비네 어머니가 시조돈을 들이자 스님은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서 집을 나가려는데 그때 글방에 갔던 어비가 돌아왔어요. 스님과 어비가 딱 마주친 겁니다. 그러자 스님 얼굴빛이 갑자기 하얗게 변하더니 큰일 났습니다. 이에는 내일 밤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겁니다. 하는 겁니다. 어비네 아버지와 어머니는 스님께서 말을 함부로 한다며 화를 내었지요. 무슨 말씀을 그리하십니까? 우리 어비가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다니요. 아버지가 큰 소리로 스님을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고개를 저으면서 아닙니다. 이건 예산일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함부로 남의 집자식이 죽는다고 말하겠습니까? 이 애는 틀림없이 호랑이 먹이로 태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내일 밤입니다. 하고 간곡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애를 내일 어디론가 멀리 보내십시오. 잡살떡을 만들어 가져가게 하십시오. 배고플 때 먹어야 하니까요. 스님이 간곡히 말하자 아버지 어머니는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스님이 괜히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럼 어디로 보내면 살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그건 운명에 맡겨야지요. 다만 절대 집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든지 이해가 가고 싶은 대로 멀리 멀리 가게 하십시오. 그럼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스님은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갑자기 어빈의 집은 초상집처럼 슬픔에 잠기고 말았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어비를 어디론가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어비가 입을 새 옷을 손질하고 떡을 만들었지요. 그날 아버지와 어머니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나 어비는 아주 침착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걱정 마세요. 스님께서 저를 살리기 위해 모든 걸 일러주셨으니 그대로 하면 무사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어비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어머니가 정성껏 만들어준 찹쌀떡을 작은 버들고리 짝에 담아 등에 쥐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비는 아버지 어머니께 공손히 절을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절대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고는 정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가던 어비가 어느 낯선 마을 앞을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한무덕이 모여서 떠들고 있었어요. 어비가 보니 아이들이 커다란 가재 한 마리를 놓고 막대기로 찌르고 발길로 차면서 못살게 구는 겁니다. 어비는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가재가 불쌍하지도 않니? 내가 등에 쥐고 가는 떡을 줄 테니 가재하고 바꾸면 안 되겠니? 아이들은 어비가 하는 말을 떡하고 바꾸자며 좋다고 했어요. 버들고리 짝에 담긴 떡을 아이들은 모두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어비는 흑투성이가 된 가재를 집어들고 개울물에 가서 조심스레 놓아주었어요. 가재야 앞으로는 애들한테 잡히지 않도록 조심해라. 가재는 어비한테 고맙다는 듯이 꼬리를 흔들며 뒷걸음질 치더니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비는 다시 몸을 추실러 길을 걸어갔지요. 등에 쥐고 가던 떡바구니도 없어져 몸이 가벼웠답니다. 어비는 부지런히 걸어갔어요. 해가 넘어갈 때까지 걸어서 아주 깊은 산 속에 닿았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찬바람이 불어와 무척 추웠어요. 어비는 어디 따뜻한 곳을 찾아 자고 가야겠다 생각하며 이리저리 살펴보니 마침 저만치에 풀을 베어 높이 쌓아놓은 풀더미가 보였습니다. 달려가서 풀더미 맨 아래쪽 가운데를 파고 들어가니 속이 푹신하고 따뜻했어요. 어비는 그 풀더미 속에 쭈그리고 누웠지요. 사방은 캄캄하고 하늘의 별빛만 반짝거렸습니다. 하루 종일 길을 걸어온 어비는 피곤해서 그만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때 높은 산에 사는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걸어나오더니 아주 바쁘게 아주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똑바로 어비네 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한참을 달려가 마침내 어비네 집까지 온 호랑이는 살금살금 어비가 자는 건넌방으로 갔습니다. 호랑이가 앞발로 살며시 문을 열어보니 거기 있어야 할 어비가 없는 겁니다. 호랑이는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아보니 집을 나선 어비의 발자국 냄새가 쭉 나있었어요. 호랑이는 어비 발자국 냄새를 맡아가며 드디어 어비가 숨어있는 산속 풀 더미까지 왔지요. 호랑이는 풀 더미 둘레를 한 바퀴 돌아보고는 그 안에 어비가 숨어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호랑이는 앞발로 풀을 한 단씩 끄집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먼 곳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풀단을 내리던 호랑이가 그 소리를 듣고 잠깐 하던 짓을 멈추고 돌아서더니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여기저기 살펴봐도 아무도 없자 다시 돌아와 풀 더미를 파헤쳤어요. 풀 더미 속에서 잠이 깬 어비는 겁이 나서 온몸을 떨면서 겨우겨우 숨을 쉬었습니다. 호랑이가 풀단을 한 단씩 내릴 때마다 금방 잡아먹히는구나 싶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호랑이는 부지런히 풀단을 한 단씩 파헤쳐 내리는데 그때 멀리서 또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호랑이는 다시 한 번 하던 짓을 멈추고 손살같이 소리나는 곳으로 달려가 보았어요. 거기서 또 둘레를 살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다시 풀 더미로 와서 파헤쳤지요. 그러자 멀리서 또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호랑이는 그쪽으로 헐떡거리며 달려갔습니다. 밤새도록 왔다갔다 하다 보니 호랑이는 힘이 빠져 지치고 말았어요. 호랑이는 풀단을 계속 파헤쳐 이제 한 단만 드러내면 어비가 숨어있는 곳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멀리 마을에서 꽃기우하고 닭 우는 소리가 났지요. 이제 날이 생 겁니다. 호랑이는 그만 닭 우는 소리에 하던 짓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호랑이는 본래 날이 새면 굴 속으로 돌아가야 하니까요. 어비를 잡아먹지 못해 억울했지만 할 수 없이 호랑이는 굴로 돌아갔습니다. 터덜터덜 힘없이 큰 산으로 가서 굴 속에 주저앉았지요. 날이 새고 해가 훤히 떠오른 한참 뒤 어비는 겨우 기운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어비는 어젯밤 멀리서 퍽퍽 소리가 난 것이 대체 무엇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일어나 소리나던 곳으로 가보니 커다란 바위 위에 어제 어비가 살려줬던 가재가 부채 꼬리를 갈기갈기 찢긴 채 죽어있었어요. 가재는 밤새도록 그 바위에 꼬리를 부딪히며 소리를 낸 겁니다. 가재야, 니가 그랬구나. 어비는 죽은 가재를 보듬어 안고 그만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한참 동안 울고 나서 어비는 죽은 가재를 품에 안은 채 집으로 돌아갔지요. 멀리서 보니 어머니, 아버지가 살인문 밖에서 어비가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비는 한다름에 달려갔어요. 아버지, 어머니, 어바, 니가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구나. 어머니는 어비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비는 어젯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줬어요. 가재가 어비를 살려주려고 이렇게 죽게 된 것도 말입니다. 어비는 죽은 가재를 뒤란 작은 감나무 밑에 고이 묻어줬습니다. 이렇게 어비는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운명을 가까스로 피하게 되었고 그 뒤 열심히 그 공부도 하고 농사일도 하면서 건강하게 자라나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울산바위 이야기 옛날에 울산바위가 설악산에 눌러 앉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양양고울로 울산고울원님이 꼬박꼬박 바위세를 받으러 왔대요. 원님은 영문을 몰라 물었다고 합니다. 바위세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울산바위에 원래 울산에 있던 바위니 울산에서 바위세를 받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해마다 울산원님이 양양에 와서 바위세를 꼬박꼬박 받아갔어요. 하지만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위세를 물지 않을까 국리를 했지요. 하지만 바위가 울산에서 온 건 틀림없었습니다. 울산원님이 울산바위의 세를 울산에서 받아가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고 하면 말문이 콱 막힐 거예요. 그래서 원님은 머리를 짜내고 또 짜내며 좋은 수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수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거지상을 하고 방안을 왔다 갔다 하는데 어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뭐 그런 걱정을 하세요? 너는 몰라도 된다. 저는 바위세를 물지 않을 자신이 있는데요. 원님은 어린아이가 뭘 알까 싶었지만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걸 보면 좋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 무슨 좋은 거라도 있느냐? 그러자 아이가 울산원님이 오면 아시게 될 테니 두고 보기만 하세요. 며칠 뒤 정말 울산원님이 바위세를 받으러 왔습니다. 바위세를 받아 시코갈 마차까지 잔뜩 거느리고서 말이지요. 삿도 바위세는 준비해 두셨겠지요. 울산원님이 양양원님한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양양원님은 바위세 안 줄 국리만 하느라고 바위세를 하나도 준비해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머뭇거리는데 곁에 있던 아이가 이러는 겁니다. 올해부터는 바위세를 내지 않으시겠대요. 울산원님은 벌컥 화를 내며 양양원님한테 따져 물었습니다. 뭐라고? 바위세를 안 낸다니 그게 정말이오? 양양원님은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자 아이가 빙긋 웃으며 이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바위는 우리 양양 땅에 있어봐야 아무 쓸모도 없으니 울산으로 도로 가져가시래요. 옳지. 그래 내 생각이 바로 그렇소. 양양원님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울산원님은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해졌어요. 그러자 아이가 찡긋 웃으며 다시 말했지요. 울산바위만 없으면 그 자리에 곡식을 심어 큰 수확을 거둘 텐데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바위세를 받아야 맞지요. 아무렴 맞지 맞아 그게 바로 내 생각이오. 양양원님이 연방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러니 당장 울산바위를 가져가시오. 울산원님이 들어보니 아이가 한 말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벌개졌어요.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날 수가 있나요? 그동안 바위세를 받아서 얼마나 잘 썼는데요. 좋다. 네 말대로 바위를 가져가겠다. 대신 바위를 가져갈 수 있게 준비나 해놓아라. 어떻게 해놓을까요? 태운 새끼줄로 바위를 꽁꽁 묶어두어라. 그러면 한 달 뒤에 와서 지고 가든 끌고 가든 할 테니. 그렇게 해놓을 테니 걱정 마세요. 아이는 이렇게 말하고는 생글생글 웃었습니다. 성한 새끼줄로도 묶기 어려울 텐데 태운 새끼줄로 어떻게 그 큰 바위를 묶어? 울산원님은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돌아갔습니다. 양양원님은 다시 걱정이 대산이었지요. 울산바위를 가져가라고 한 것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태운 새끼줄로 바위를 묶나?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거지 상을 하고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는데 아이가 이러는 겁니다. 아버지 뭐 그런 걱정을 하세요. 이 녀석아 지금 걱정 안 하게 생겼느냐? 그러자 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한테 맡겨놓고 두고 보기만 하세요. 원님은 어린아이가 뭘 알까 싶었지만 큰 소리를 땅땅 치는 걸 보면 무슨 좋은 생각이라도 있나 하며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는 곧 마을 장정들을 잔뜩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볏짚으로 굵은 새끼줄을 꼬라고 일렀지요. 장정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새끼줄을 꼬았습니다. 그렇게 한 스무 날쯤 꼬았더니 새끼줄이 산더미같이 쌓였어요. 그러자 아이는 몇 섬이나 되는 소금을 물에 풀어 새끼줄에 골고루 뿌리라는 겁니다. 새끼줄을 소금에 절이는 거였지요. 그렇게 한 다음에는 장정들을 데리고 가서 새끼줄로 울산바위를 칭칭 둘러맸습니다.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아무도 영문을 몰랐어요. 울산원님은 태운 새끼줄로 바위를 묶으랬지 그냥 새끼줄로 묶으라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사나을이 지난 뒤에 아이는 다시 장정들을 데리고 가서 새끼줄에 들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러더니 새끼줄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들기름을 먹은 새끼줄은 활활 잘도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기름을 먹인 것만 탔지 소금물을 먹은 속은 아주 멀쩡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겉보기엔 영락없이 태운 새끼줄로 바위를 묶어 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덧 한 달이 다 지나 울산원님이 찾아왔어요. 팔자걸음에 에헴 에헴 거드름을 피우면서 말입니다. 틀림없이 이번에는 바위새를 받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요. 약속대로 바위는 묶어 놓았소. 울산원님이 묻자 양양원님은 웃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희죽 웃으며 말했어요. 약속한 대로 울산 바위를 묶어 놓았어요. 그러니 지고 가시든 끌고 가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더니 울산원님은 발끈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키득키득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가보시면 알잖아요. 아이는 울산원님을 데리고 울산 바위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커다란 울산 바위가 시커먼 새끼줄에 칭칭 감겨 있지 않겠어요? 울산원님은 뒤로 벌렁 나자빠졌습니다. 아이고 내가 졌다. 울산원님은 두말 없이 울산으로 돌아갔어요. 약이 올라서 콧김을 푹푹 내뿜으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는 양양고울이 울산고울에 바위새를 물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욕심많은 영감 옛날에 욕심많은 부잣집 영감이 살았습니다. 어찌나 욕심이 많고 둘도 없는 구두새인지 언제나 밖에서 무언가를 들고 집에 들어가지 절대로 집안의 물건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연히 재물이 모이고 모여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잣집 영감은 재물이 모일수록 재물 쓰는 것을 무척 아까워했어요. 그래서 이웃과 음식 한 그릇 나누어 먹는 일이 없었고 먼 길 가는 낙은애에게 찬물 한 그릇 주는 일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부잣집 영감 집에서 생선을 굽는 냄새가 담너머 골목길까지 풍겼습니다. 마침 들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농부는 이 냄새를 맡고 걸음을 뗄 수 없었어요. 음, 그 냄새 정말 좋구나. 하얀 쌀밥에 야들야들한 생선을 올려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하루 종일 들에서 일하느라 배가 고팠던 농부는 먹지는 못해도 냄새라도 실컷 맡자 하고 아이의 담벼락 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부잣집 영감이 저녁상을 기다리며 마당을 어슬렁거리는데 담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가 하고 밖을 내다보니 웬 농부가 생선 굽는 냄새를 맡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누가 남의 집 생선 굽는 냄새를 함부로 맡으라고 했나? 허락도 없이 냄새를 맡았으니 냄새 맡은 값으로 둔양을 내게. 부잣집 영감은 불그락 푸르락 성을 내며 말했습니다. 냄새 맡은 값이라니요? 농부는 영문을 몰라 물었어요. 내가 생선을 넝냥 주고 샀는데 자네가 그 냄새를 흠뻑 맡았으니 생선값에 반을 져서 둔양은 내야지. 부잣집 영감은 농부를 붙들고 돈을 내놓으라며 막무가내었습니다. 농부는 기가 차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내일 둔양 갖다 주겠다고 약속하고는 터벅터벅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농부가 아내에게 말했어요. 그 부잣집 영감이 지독한 줄은 알았지만 이런 억지를 쓸 줄은 몰랐소. 냄새 맡은 값으로 둔양을 내라니. 아내도 농부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이튿날 아들은 아버지에게 둔양을 받아서 부잣집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내가 부잣집 영감님내로 냄새 맡은 값을 치르러 갑니다. 아들이 이렇게 크게 소리치며 걸어가니 동네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여 우르르 따라갔습니다. 부잣집에 들어간 농부의 아들은 크게 외쳤지요. 여기 냄새 맡은 값 둔양입니다. 그러고는 돈이 든 주머니를 부자 영감 앞에 내보였습니다. 부잣집 영감이 돈을 받으려고 손을 뻗자 농부의 아들은 돈을 주지는 않고 짤랑짤랑 주머니만 흔들어 보였어요. 이놈 돈은 주지 않고 왜 주머니만 흔드느냐 부잣집 영감이 화를 내자 농부의 아들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생선을 먹은 것도 구경한 것도 아니고 생선 굽는 냄새만 맡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돈을 드릴 수도 보여드릴 수도 없고 돈 소리만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농부 아들의 말에 구경하던 사람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고 부잣집 영감은 창피해서 고개를 들지 못했답니다. 쇳조각 하나 옛날 어느 마을에 이항복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친구들과 함께 대장간 근처에서 놀던 이항복이 대장장애가 버린 쇳조각 하나를 주었습니다. 쓸모없는 쇳조각이잖아 이항복은 쇳조각을 발로 차며 놀다가 무심코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간 이항복은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었어요. 공부는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놀기만 하는 게냐 무한해진 이항복은 주머니 속에 있던 쇳조각을 꺼내 휙 내던졌습니다. 이를 본 어머니가 물었어요. 얘야, 지금 내가 던진 것이 무엇이냐? 대장간 근처에서 주운 못쓰는 쇳조각입니다. 버려진 쇳조각이라고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쇳조각으로 못이나 송곳을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니? 작다고 약보아서는 안 된다. 어머니의 말씀을 깊게 새겨들은 이항복은 그때부터 대장간에서 놀 때마다 버려진 쇳조각을 주워 모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대장장이는 갈수록 가난해져서 대장간조차 꾸려가기 어려워졌습니다. 대장장이가 왜 점점 가난해졌을까? 혹시 작은 쇳조각을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소문을 들은 이항복은 그동안 모은 쇳조각을 대장장이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동안 내가 모은 쇳조각입니다. 여기서 주운 것들이니 다시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이지요. 이항복이 모은 쇳조각은 어느새 큰 독 3개 분량이나 되었습니다. 독마다 그득한 쇳조각을 본 대장장이는 깜짝 놀랐어요. 그 뒤 대장장이는 작은 쇳조각 하나라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소중히 다루며 대장간을 잘 꾸려갔답니다. 저승의 곡간 옛날 전라남도 영암에 살던 원님이 죽어서 염라대왕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아이고 염라대왕님 소인이 왜 벌써 이곳에 와야 합니까? 전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원님이 강곡하게 부탁하자 염라대왕은 수명을 적어놓은 책을 펼쳐보았습니다. 정말 원님의 나이가 너무 젊어서 염라대왕은 원님이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내 말이 맞구나. 좋다. 내 마음이 변하기 전에 얼른 돌아가거라. 염라대왕은 원님을 저승사자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저승사자님 이승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힘들게 너를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그냥 보낼 순 없지. 너 때문에 헛걸음을 하였으니 돌아가려면 수고비를 내놓고 가거라. 전 지금 돈이 없는데요. 그래? 그렇다면 내 저승곡간에 있는 거라도 내놓아라. 저승곡간이요? 사람은 누구나 저승의 곡간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이승에서 큰 부자로 살았다고 해도 저승곡간은 비어있을 수 있고 가난하게 살았다고 해도 꽉 차있을 수 있다. 저승곡간은 이승에서 좋은 일을 하는 만큼 재물이 쌓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 그래요? 좋습니다. 내 곡간에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저승사자는 원님을 곡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원님의 저승곡간에는 볏짚 한 담만 덩그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이승에서 착한 일과는 담을 쌓고 살았던 모양이네. 여기가 내 곡간이란 말이요? 그런데 왜 제 곡간에는 고작 볏짚 한 담만인가요? 내가 이승에 있을 때 덕을 베푼 일이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 자신의 저승곡간을 본 원님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남에게 덕을 베풀거나 착한 일을 한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나마 몹시 가난한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집이 없어서 쩔쩔매는 것을 보고 지 판단을 구해다 준 게 전부였습니다. 저승사자님, 어떻게 해야 제 저승곡간에 재물이 많이 쌓일까요? 이승에 가서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주고 옷이 없는 사람에게는 옷을 주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을 주어 돕도록 해라. 그러면 내 저승곡간에도 재물이 그득히 쌓일 것이다. 그나저나 내 저승곡간이 비었으니 수고비를 어떻게 마련하지? 원님은 저승사자에게 줄 수고비가 없어서 이승으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승사자가 핀잔하듯 말했어요. 저 곡간을 보거라. 너와 같은 마을에 사는 주막집 딸의 곡간은 그득한데 고울 원님이라는 사람이 원님은 부끄럽고 창피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선 이렇게 하자. 저 곡간의 주인인 덕진아가씨 곡간에 쌀이 수백석 있으니 일단 거기서 쌀을 꾸도록 해라. 이승에 돌아가서 반드시 갚아야 한다. 결국 원님은 덕진아가씨의 곡간에서 쌀을 구워 삼백석을 수고비로 주고 이승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승으로 돌아온 원님은 즉시 나졸들에게 덕진아가씨를 찾으라고 했어요. 덕진아가씨가 남에게 덕을 많이 베푼다는 게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와 주막을 꾸려가며 살고 있는 덕진아가씨는 인정이 많아 항상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기로 유명했습니다. 허름한 선비의 모습으로 변장한 원님이 밤에 덕진아가씨의 주막을 찾아갔습니다.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한 덕진아가씨가 정성스럽게 술상을 차려왔지요. 그러자 술값이 너무 싼 것이 궁금해서 원님이 물었습니다. 술값이 무척 싼데 무슨 이유라도 있소. 다른 집에서 두 푼을 받으면 저희 집은 한 푼을 받고 다른 집에서 세 푼을 받으면 저희 집은 두 푼을 받기 때문이지요. 며칠 뒤 원님은 다시 주막을 찾아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사정 좀 합시다. 내게 돈 열량을 빌려줄 수 있겠소? 그러지요. 덕진아가씨가 선뜻 열량을 내주자 원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돈을 빌려주어 고맙소만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안 갚으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그런 걱정 마시고 돈이 생기거든 갚으십시오. 원님은 돈 열량을 받아들고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런 것이 남에게 덕을 쌓는 것이구나. 이런 방법으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었구나. 그러니 아가씨의 저승곡간에는 곡식이 가득 찰 수밖에. 덕진아가씨의 행동에 크게 감동한 원님은 며칠 뒤 달고지에 쌀 삼백석을 싣고 주막을 찾아갔습니다. 덕진아가씨의 어머니가 원님을 반갑게 맞았어요. 자네 딸을 불러주게. 원님께서 소인의 딸은 무슨 일로, 나쁜 일로 찾아온 것이 아니니 염려 말게. 소리를 들었는지 덕진아가씨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는지요? 너에게 빚진 쌀 삼백석을 갚으러 왔느니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더 이상 묻지 말고 그냥 받아들어라. 먼 훗날 너도 알게 될 것이다. 덕진아가씨가 한사코 거절했지만 원님은 강제로 쌀을 떠맡기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리둥절하여 한동안 멍하니 서있던 덕진아가씨는 어머니와 함께 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했어요. 글쎄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내 뜻대로 하여라. 그래 어차피 내 쌀이 아니니 좋은 일에 써야겠다. 다음날 덕진아가씨는 쌀을 모두 팔아 그 돈으로 마을 앞에 있는 강에 다리를 놓기로 했습니다. 마을사람 모두가 다리가 없어서 불편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그 다리를 덕진다리라고 부르며 오랫동안 덕진아가씨의 선행을 기억했답니다. 원수와 친구 옛날 옛날에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균관 학생이던 이진사와 이주라는 선비였지요. 두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서로 얼굴을 붉히며 으르렁거렸습니다. 하루는 이진사가 말을 타고 동대문 밖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때마침 여러 마리의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진사는 급히 활을 당겨 날아가는 새들을 쏘았지요. 화살이 힘차게 바람을 가르며 날았습니다. 날아가던 새 가운데 한 마리가 이진사가 타고 가던 말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그렇지 이진사는 무척이나 흐뭇한 웃음을 지었어요. 이진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활솜씨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화살로 날아가는 새를 명중시킨 모습을 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믿어줄 것 같지 않았지요. 안타까운 일이로다. 이진사가 입맛을 다시며 씁쓸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급히 말 달리는 소리가 나면서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이진사 이진사가 냉큼 뒤를 돌아보니 이주였습니다. 이진사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원수 같은 이주가 달갑지 않기 때문이었지요. 이주는 이진사 옆으로 다가와서 말을 멈추었습니다. 이진사는 이주가 또 무슨 말로 시비를 거나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주가 웬일로 자신을 칭찬하지 뭐예요? 내 평소에는 그렇게 안 봤는데 이제 보니 자네의 활솜씨가 보통이 아니군. 정말 명궁일세. 이주의 칭찬에 이진사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참 별일도 다 있지. 앙숙처럼 우르렁거리는 처지 웬 칭찬이람? 그렇지만 자신에게 칭찬을 해준 이주에게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진사는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그 다음날 이진사는 성균관으로 들어가자마자 여러 친구들에게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내가 말일세 어제 말을 타고 동대문 밖을 지나는데 에이 농담이 무척 심하구먼. 친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이주가 거들었어요. 정말일세. 내가 어제 날아가는 새를 화살로 쏘아 맞히는 것을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네. 이주의 이 한마디에 모여있던 친구들의 입이 모두 쩍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앙수건이였나. 모두 이런 생각을 하며 이진사와 이주를 번갈아 바라보았지요. 이진사는 이주의 말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큰 소리로 한바탕 껄껄 웃고 나서 이진사가 중얼거렸어요. 내가 늘 이주 저자를 미워해 죽기를 바랬는데 이제 생각을 고쳐먹어야겠군. 이주가 오래 살지 못하고 만약 일찍 죽기라도 한다면 뇌활솜실을 누가 증명해 주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원수와 친구는 한끝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동아 본전 찾은 사람 옛날에 이달이란 사람이 길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가 급했어요. 이달이 주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뒷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구 이거 큰일이로세. 마음이 초조해진 이달이 이 집 저 집을 기웃거려 보았지만 모두 얼신도 못하게 했습니다. 어느새 이달의 콧등에 땀방울이 송송 맺혔지요. 이제 이달은 항문을 거의 손으로 막다시피 하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로 그때 큰 기와집에서 하인 하나가 대문을 열고 나오지 뭐예요? 순간 이달에게 번개가 치듯 한 가지 꾀가 생각났습니다. 이달이 하인이 있는 쪽으로 잽싸게 걸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하인의 소매를 잡으며 넌지시 말을 걸었지요. 여기 어디 새를 놓는 뒷가는 없느냐? 있으면 돈을 달라는 대로 줄 텐데. 이달은 하인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인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입가에 엷은 웃음을 실실 흘리면서 말이에요. 얼마를 내실 건데요? 내 주머니에 30점뿐이다. 10점만 주마. 이달의 제의에 하인은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이달은 얼른 돈을 꺼내 하인에게 주었지요.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하인이 이달을 데리고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안체에 딸린 뒷간으로 안내했어요. 급한 볼일이 해결되자 이달은 마음이 아주 편해졌지요.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이달은 볼일을 보고 나서도 뒷간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인은 뒷간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렀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이달이 나오지 않자 마음이 다급해졌거든요. 손님, 주인이 알면 큰일 나요. 빨리 나오세요. 아직 볼일을 덜 보셨나요? 하인이 이달을 조급하게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이달이 이렇게 대꾸했어요. 볼일은 벌써 다 보았다. 예? 그러면 얼른 나오셔야지요. 하인이 다행이라는 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달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꺼내지 뭐예요. 그런데 뒷간에 새를 들겠다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게다. 나도 새를 놓아야 본전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을 들은 하인은 더럽고 겁이 났습니다. 주인이 알게 되면 큰일이었거든요. 하인은 하는 수 없이 이달에게 받았던 돈을 다시 뒷간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울며 겨자를 먹는 심장으로 말이에요. 본전 여기 있으니 빨리 나오세요. 그렇게 하여 이달은 볼일도 보고 본전도 찾아 자리를 떠났답니다. 아버지의 담배 멀고도 먼 옛날 어느 가난한 집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늙은 아버지는 담배를 못 피웠고 젊은 아들은 담배를 피웠지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어느 추운 겨울 밤이었어요. 아버지와 한방에서 잠을 자던 아들이 슈위에 오들오들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뒤척거리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담배를 한 대 피워 물었지요. 아버지 역시 추위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아들에게 물었어요. 얘야 자지 않고 앉아서 뭐하니? 너무 추워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뻐끔뻐끔 담배 연기를 피워 올리며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얘야 담배를 피우면 슈위를 쫓을 수 있니? 슈위를 쫓을 수는 없지만 깊이 들이마시면 훈훈한 기운이 조금 느껴져요. 아들의 대답에 아버지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럼 나도 한 대 다오 시험삼아 한 대 피워보게 너무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구나. 아들은 공방대에 엽초를 담아 불을 붙인 다음 아버지에게 드렸습니다. 마침 그때 아버지는 헌 솜을 모자처럼 만들어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빨간 담배불똥이 그만 그 헌 솜 위에 떨어졌지 뭐해요. 그런데 불을 붙여들인 아들도 공방대를 받아든 아버지도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찌디직 소리를 내며 담배불똥이 조금씩 조금씩 헌 솜을 태우기 시작했어요. 옆으로 누운 채 공방대를 몇 모금 빨아보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담배를 피우면 어디서부터 먼저 더운 기운이 느껴지느냐? 뚜렷하게 느껴지는 곳은 없지만 그저 추위를 조금 덜 느낄 뿐이지요. 아들의 대답을 듣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너는 여태 제 맛도 모르면서 담배를 피웠구나. 내가 피워보니 따뜻한 기운이 머리에서부터 느껴지는구나. 아버지는 여전히 머리에 감싼 헌 솜에서 불똥이 춤을 추는 걸 몰랐습니다. 그저 느긋하게 그 온기를 즐기고 있었지요. 아들이 막 자리에 누우려는 순간 아버지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뜨거워. 솜에 떨어져 조금씩 피어나던 불똥이. 마침내 아버지의 머리를 태우고 끝내는 살가츠로 파고들었지요. 아버지는 두 손으로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치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예야 내 머리 다 탄다. 손모자부터 벗겨라. 앞으로 두 번 다시 담배 따윈 안 피우겠다. 하고 말입니다. 오늘의 동화 못된 상제 이야기 옛날에는 상복을 입은 사람을 상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제는 부모님을 여인 아들인 셈입니다. 옛날 옛날에 어떤 마을에 못된 상제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못된 상제가 상복 차림을 하고 저작거리를 어슬렁 어슬렁 걷고 있었습니다. 저작거리의 한복판을 돌아다니던 상제는 돼지고기를 삶아서 파는 가게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솔솔 퍼져 나오는 고기 냄새가 어찌나 고수하던지 상제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오 군침이 저절로 넘어가는구나. 상제는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누가 자신을 알아볼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사실 상제는 상복을 벗기 전까지 절대로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눈치가 빠른 가게 주인이 잽싸게 문을 열고 상제를 반갑게 맞았지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이곳은 보는 사람도 없고 아주 조용합니다. 상제는 자신을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럼 잠깐 쉬어갈까? 가게 주인이 순대를 곁들여 내장 삶은 것을 갖다 주었어요. 상제는 마파람에 개농 감추듯 순식간에 다 먹어 치웠지요. 트림을 한 번 하고 나서 상제가 말했습니다. 머릿고기는 없나? 주인이 다시 머릿고기 한 접시와 고기 삶은 국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상제는 고기 냄새를 맡으며 아주 만족했지요. 쩝하고 입맛을 다신 상제는 머릿고기를 소금에 찍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 다음 고기 삶은 국물까지 다 마시더니 돈도 내지 않고 슬그머니 가게에서 나갔어요. 상제가 팔자걸음으로 느릿느릿 걸어갔기 때문에 가게 주인은 뒷간에 가는 줄 알았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상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두세 가게를 지나쳐 계속 걸어가지 뭐예요? 이런 세상에 깜짝 놀란 가게 주인이 재빨리 쫓아가 상제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고기값은 주고 가셔야지요. 고기값도 안 주고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입깔을 손으로 쓱 문지르면서 상제가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가게 주인을 사납게 노려보면서 말이에요. 누가 너에게 먹지도 않은 고기값을 받아오라고 시키더냐? 양반이 부모상을 당하여 고기를 먹는 것을 보았느냐? 더욱이 상복을 입은 내가 네 집에 들어가 고기를 먹었다니 너는 부모도 없느냐? 상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가게 주인에게 도리어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하는 짓을 살펴보니 필 씨의 어느 양반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너를 꼬드긴 모양인데 어서 바른대로 말하여라. 바른대로 말하면 내가 너에게 한두 냥쯤은 그냥 주어도 아까울 게 없다. 가게 주인은 얼토당토 아니한 상제의 말을 듣자 기가 찼습니다. 조금 전에 분명히 고기를 드셨지 않습니까? 어허 이놈이 그래도 두 사람이 거리에서 옥신각신하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속사정을 알 수 없었던 사람들은 차림새만 보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상제의 말만 믿고 가게 주인의 말은 믿으려 하지 않았지요. 설마 상제가 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 양반인 상제가 그럴 리 없지요. 사람들은 가게 주인이 상제 친구들의 꿰매 빠져 상제를 골탕 먹이려고 생때를 쓴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마침내 가게 주인을 나무라기까지 했어요. 아무려면 양반인 상제가 상중에 자네 집으로 들어가 고기를 드셨겠나 그렇게 쓸데없이 고집 부리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보게 가게 주인은 억울하고 분해서 가슴을 쳤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더욱 의기양양해진 상제는 끝내 자신을 잡고 늘어지는 가게 주인을 이리 차고 저리 차서 떼어놓았어요. 그러고는 손을 툭툭 털고 유유히 사라졌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이야기 귀신 이야기에는 주머니에 갇혀서 화가 난 이야기들이 자신들을 가둔 꼬마 도령을 혼내주려고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순히 이야기가 좋아 가두었다가 죽을 위기에 처했던 꼬마 도령을 똑똑한 마당새가 지켜주었지요. 그리고 갇혀있던 이야기들도 주머니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옛날 이야기에서 보기 드문 모든 주인공들이 행복하게 끝난 결말이라서 더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머니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세상으로 나온 덕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